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! 2020년 왕중왕전 1부 마지막 대결입니다 A리라 황금 트로피를 거부질리지 아니면 부로의 욕망전차 몽리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과연! 과연! 네, 부리의 명곡 2021 왕중왕전 최종 우승자는 A리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몽리도 A리라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,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가수의 A리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아, 그럼요! 무대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과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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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